황금 천량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남의 좋은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청금보다 낫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깨우쳐주고 그의 삶을 높여줄 수 있다. 정신과 인격적인 면에서 좋은 말은 재물보다 가치가 있다.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종이고 오늘의 고생은 내일의 즐거움의 바탕이다. 재주 없는 사람은 재주 있는 사람의 덕을 본다. 고생을 하고 노력해야 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작은 배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어렵고 으슥한 길은 혼자 걷기 좋지 않다. 자기의 한계를 알고 과욕을 부리지 말고 도에서 벗어난 독단적인 위험한 길을 피하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 물질이나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 안락이 더 값이 나간다. 여기서 말하는 안락은 정신적으로 편하고 즐겁다는 뜻이다.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집에서 내가 빈객 대접할 줄 모르면 밖에서 나를 빈객으로 맞이할 사람 저금을 할 것이다. 가난하게 살면 번화한 시장에서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고 부자로 살면 산속에 살아도 먼 데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사람의 의리는 결국 가난에서 끊어지고 세상의 인정은 바로 돈 있는 집으로 쏠린다. 속인들의 얄팍한 의리나 인정은 돈에 따라 오락가락 한다. 그러나 학덕이 높은 군자나 인격자는 돈에 좌우되지 않는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만민을 넓게 사랑하는 인에 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늘의 도리를 실천한다.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바른 길을 따라 살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만이라도 하늘의 길을 따라 산다. 부귀에도 지조를 타락시키지 않고 빈천에도 뜻을 바꾸지 않고 무력이나 위협에도 굽히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대장부이다.